박근식 피디입니다. 태권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. 아, 누구야? 아우, 뭐해? 채용관이 있어? 한가 때문에 바쁘서 그래가지고. 채용관이 있어, 잠깐만요. 왜 그러세요? 나 잡지 마세요. 아, 얘기라고 해. 말씀해 주세요. 막지 마세요. 나는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. 채용관이 있어서 하지 말 수 없습니까? 막지 마세요. 아, 얘 약속했어, 지금? 몇 번을 찾아갔어요? 약속했냐고, 지금. 약속했는지 모르고 다 했다고요. 잡지 마세요. 아, 약속했냐고요. 막지 마세요. 약속했냐고. 난 막지 마세요. 약속했냐고요. 어, 언니. 하바디는. 오해인당 원장님이 불매되시기엔 염리만 하십니까? 형관리 내시기. 형관리나. 형. 혼자 계시는 거 같습니다. 형님. 한 마디 해주시면 될 거면. 형관리나. 손. 손 마요. 손. 어머네. 손. 어머네. 한마디만 해 주시면 될 거면. 왜 이렇게 아시죠? 왜 그래요? 왜 그러시냐. 왜 그러시냐. 왜 그러시냐. 왜 그러시냐. 왜 그러시냐고요? 닫지 마세요, 약속했어요? 약속했어요, 언제 불러요? 자, 이제 보장한테 물어보세요. 아니, 나도 해결해야죠. 누가 통화했어요? 아, 잠깐만요.